네이버 게시판에 아주 제대로 된 세력이 등장했죠. 하루에 글을 30개 이상씩 써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직업인 것 같죠. 이 글을 쓰는 게 직업인 것처럼 붙어가지고 이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알지 못하죠.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이고 어디서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한국인인지도 모르고 아이인지 어른인지도 모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른다. 그냥 글을 쓰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큰 세력일 수도 있겠죠. 아주 큰 세력,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단위를 굴리는 이런 세력의 이런 앞잡이 또는 그 세력의 본인 등판일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추적해가지고 하면 주가 조작으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닐 거다. 그런데 뭐 그런 거는 얼마든지 이렇게 뭐 계정 따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글을 쓰는 거를 보면은 아주 그럴 듯하게 쓰면서 빨리 좀 팔아라. 같이 팔고 욕하자. 이래도 너 안 팔래. 너 정말 그 이러도 망한다. 이 채비가 망할 건데 이래도 안 팔 거야. 부도가 날 수도 있다. 뭐 그런 뉴스도 봤잖아. 너 정말 핏뚱 산다. 그러니까 같이 팔고 같이 욕하자. 우리 안 그래? 우리 손잡자. 뭐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빨리 손해를 많이 봐라. 이겁니다. 제 번호는 010-228-8135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정말 최강의 빌런이 등장했다. 이런 거를 빌런이라고 합니다. 빌런. 이런 거를 빌런이라고 한다. 자 이 빌런이 등장했죠. 자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보면은 뭐 찐벌구의 질문은 돈문서다. 회피하는 FDA이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좋아요가 많습니다. 글로벌 두 달 고점 외도사건 고발 조치. 뭐 지나간 거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단어와 그런 자극적인 부분들을 열심히 써내고 있다. FDA 세부 지적상 40여 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나 잘 알까? 정말로 40개가 맞을까? 모릅니다. 진짜 40개인지 아니지. 누구합니까 이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가 누군지도 안 밝히고 지적상 40여 개다.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말고. 이걸 오픈하면 아비규환의 사태가 진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빨리 이거 봐봐. 야 40개나 지적상 있는데 까불고 있어. 너 겁 안 나? 너 그러다가 피똥산다. 빨리 팔아. 사전 거짓말을 하면 허위사질공포 혐의가 적용되게 찐벌군은 문부보다 잠수 중이고 아마 찐벌군은 잠수탄체 실패 후에 사실 오픈 전에 회사 존속을 위한 대기업 유증 감행 플랜B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이거 봐라. 너 무섭잖아. 그러니까 빨리 팔아. 그러니까 따봉 이렇게 눌러버리죠. 따봉 이렇게 눌러버리죠. 가짜 사기기사 뿌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겁이 납니다. 이렇게 딱 보면 어? 진짠가? 이 사람은 진짠가 보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빨려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을 보면 도대체 정체가 뭔지 알 수 없죠.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나와서 열심히 팔아라 팔아라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 물량 빨리 좀 팔아줘 제발. 나 시간 없다니까. 나 시간 없어 빨리 좀 팔아야 돼. 너희들이 좀 팔아야지. 내가 좀 빨리빨리 확보해가지고 크게 올려서 또 내가 또 돈을 많이 벌지. 어디 버티지도 못하는 잔챙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돈 벌겠다. 지금 H7가 장난이야?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면 아 그렇구나. 사기꾼이구나. 그랬구나. 음 그렇구나. 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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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탁 무는 이 물량들을 옳지 걸렸다 혹 하나 낚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낚아가지고 그 물량 쏙 빼먹겠죠 그런 작업을 하는데 하루 종일 투자할 만합니다 왜 이렇게 이제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덥성무는 이제 선량한 개인들 선량한 개인들이 다 거의 대부분 덥성 문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 선량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멘탈에서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세력이 나타났다 라는 것은 뭔가 매집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나 지금 이제 매집 시간이니까 알겠지 나 이제 작전 시작하는 거야 나 이제 매집 들어간다 알아서 지금 매집 매집한다 너 이렇게 올려줬을 때 안팔았어 너 맞춤 봐라 이렇게 더 내려버린다 나 지금 매집하는 중이야 매집하는데 더 내려서 더 싸게 매집하면 되지 뭐 더 내린다 더 내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올려야지 올리면서 또 매집한다 또 내리면서 매집한다 안팔면 너 까불래 뭐 이러다 그러다가 이제 허가 나면 야 허가가 나잖아 나는데 뭐 누가 내 말 믿어라 그랬어 틀린 네가 바보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이제 저 글은 어느 순간 이제 매집 끝나고 주가가 이제 확 날아갈 때 되면 싹 사라집니다 이거는 갑자기 자체를 감춰버린다 요 필명은 자체를 딱 감춥니다 이제 이렇게 본인의 역할을 다 끝내고 나면은 어 얘는 퇴장합니다 퇴장 그 숱을 이제 밟는 거죠 요렇게 진행이 되는 게 또 이 주지판이다 또 예의체비는 워낙에 큰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또 기업이다 보니까 예 아무한테나 수익을 주면 안되겠죠 아무나 수익을 가져가면 안됩니다 일반 개인들이 다 수익을 내면은 세력은 뭐 먹고 삽니까 세력이 돈을 더 많이 버려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심리전을 공세를 파상공세를 퍼부으면서 이렇게 주가를 흔들어 흔들고 그래도 안 떨어지면 기간으로 기간 조정으로 흔들어 버리면 다 털리게 돼 있다 알아서 털리게 돼 있다 그거 다 털고 나서 이제 올라가면 되죠 그런 게 뭐 많습니다 심지어 유한양인도 그러더라 심지어 이런 유한양인도 그렇다 여기서 뭐 갑자기 뭐 이상한 뉴스 띄워가지고 확 털어 보죠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털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다 에이체비가 지금 그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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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